아까 2시 반 배를 타신다 그랬나? 아니요, 3시 반. 아니야, 아니야, 2시 반이었어. 그랬나? 일 좀 해볼까. 첫 번째가 이거고. 손님 안내 책자. 접는 거 되게 간단하니? 아, 그 100조? 진짜 쉬워요. 알려드릴까요? 돌려요, 이렇게 막. 여기 끝은 놔두고. 접고, 반대로. 간단하다. 팽팽하게 해야 돼요. 반 접고. 이렇게 꺾어요. 아하. 어우, 좋네. 이 스킬은 이제 저밖에 못하는 거네요? 하나도 안 배웠잖아. 이거 하나 놓고, 이거 하나 놓고. 이거 놓고.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끝. 우리 팀에 이스가 빠지면 큰일 나는데, 이거. 갈게요요. 어이. 다녀올게요. 야, 근데 꽤 오래 나가서 안 들어온다, 그치? 부채는 어디였더라? 어우, 굿. 예스, 굿. 백조 앞에. 네. 아, 기분 좋네. 해주면서도 기분 좋대. 그렇죠. 아, 기분 좋네. 그냥 기분 좋네. 말해도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? 그냥 다 준비해볼까요? 나를 바로 만났는데,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